여보게,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 혹시 자네도 시커멓고 눈이 빠행한 놈이 보이는 겐가? 남동의 블루클럽 안녕하세요. 남동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동입니다. 오늘 방송은 펄오비스의 제작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광고 방송임을 밝히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베리들 안녕. 정말 펄오비스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준 그 작품, 검은 사막. 지난 29일에 검은 사막이 아침의 나라라는 신규 지역이 서력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봤는데. 오프닝 때부터 노래가 국악이 나오는 거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중세 판타지 배경 그걸 벗어나서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래서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제가 워드를 치면서 메모를 하다가 보니까 호평은 이미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기대를 엄청 했고 지금 인기가 엄청 많은데? 대박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혼자 하냐? 혼자 떠나기 좀 그래요. 그녀를 모셔보죠. 성우 이명희님 모셔보겠습니다. 입술 일부러 더 새빨게 친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쁜데 무섭잖아. 약간 송각시 느낌으로 했는데 전 송각시 역이 아니에요. 귀신 역이 아니라. 근데 예쁜... 귀리 공격할 몸인데... 왜 예쁜 귀신 같아요, 얼굴이. 네네, 지금 귀신처럼 나오네요.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남도영의 블루클럽에 놀러온 성우 이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방송하는 아침의 나라. 검은 서막 아침의 나라에서 뭘 했죠? 네, 바로 비리공덕 할멈입니다. 남도영의 블루클럽. 약간 이렇게 구성지게. 네, 아침의 나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리공덕.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갔다! 아까 했던 남포항이에요. 아, 예쁘다. 마나 남포항일걸? 남포항이라면. 남도항처럼 써있던 남포항. 아, 진짜... 아, 근데 한국 성우여서 너무 좋고 지금 시대에 성우여서 너무나 행복해. 왜요? 이런 그래픽에, 이런 퀄리티에, 이런 한국적인 정서에 똥위를... 이거 그래픽을 할 때도 고증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이 그래픽 만드실 때도. 대박이다, 진짜.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아침의 나라 챕터가 시작될 거고 아마 편집각은 여기부터는 없으니까. 여기서 못해요. 안녕, 블루베리. 혹시 명희씨도 내비게이션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어, 네. 오, 진짜요?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시작할게요. 시작했는데 나갔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전방에 풀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닙니다. 오우, 갑니다. 오우. 뭐야, 다 왔잖아. 뭐야, 이게. 뜰을 수도 없었잖아. 목적시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이거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습니다. 희미했는데, 극제력. 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합시다. 오우. 왠지 진우경이 할 것 같아. 아! 확윤상 선배님인가요? 아, 석양이잖아요. 석양이 진다. 윤상영, 윤상영 정말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상우주. 항구를 저래 잘 지어놓고선 외국인 드나드는 건 틀어맞고 있으니께요. 누구시가? 형경수 선배님입니다. 아, 경수영님이네. 네, 네, 네. 멋지 않은 사이래요. 경수영, 오늘만 제가 계셔, 선배님. 아, 석양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즉흥적인 게 아니고 사전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 갑, 돌. 술이 졌어, 김가. 갑이네. 목소리 덜이 들어서 술이 졌어. 어우, 그쵸. 확실히 음성이 주는 효과가 성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음성을 주니까 더 풍성해지고 특히나 이렇게 한국적인 말투를 또 약간 또 중세 그런 유럽의 느낌도 많았지만 이런 한국적인 또 풍미인 또 한국어 음성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이렇게 좋습니다. 자, 저도 뭐 한 번 이렇게 해본다면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절차가 마무리 되었네. 이제 그래도 좋네. 들어가는 분은 저쪽일세. 우린 또 라디오 드라마 했기 때문에 아주... 네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줘. 네, 기존 성우 선후밴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 방송이라 저희가 더빙이 큰 거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제가 무당연전에 가서 애들이 깨겠어요. 못 깨겠죠. 절근이가 거래소를 운영하며 놀랐소. 남포 사정에 누구보다 빠삭한 사람이 나요. 마영할머. 한평생 배만 만들었네. 바다는 내 삶의 전부지. 왜? 이런 얼굴은 이런 소리 내면 안 돼? 동작 그만!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용의자다. 범인은 바로 너! 호흡! 어메 이게 다 뭐래요? 릏? 하하하.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뭐라, 불이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하하. 아니, 아니구나. 하하하. 돌 수가 아니다. 마영할머. 네, 나 죽였어. 여보게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 혹시 자네도 시커멓고 눈이 빠행한 놈이 보이는 겐가? 아.. 아.. 부정 안 하는구만.. 흐잉.. 젊어보이는 친구가 검은 돌이나 먹고 말이야.. 그런건 나처럼 뒤가 없는 자들이나 하는거지.. 아.. 번역을 번역을.. 어? 뭐 플레이하는거야? 어.. 어.. 됐다.. 아..잠깐잠깐.. 이렇게 하면 발각 안 되는거야? 광군에게 발각되지.. 아.. 아.. 꼭 이래야돼? 어.. 걸렸다.. 죽는거야? 아.. 다시 해야되는거야? 아.. 발각됐구나.. 됐다.. 하.. 저랑 가면 쫄깃하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정말.. 무당령전을 가야하기 때문에.. 네.. 원관 동해도관찰사 이덕수 지금 이 자리에서 원초를 시작하겠다.. 야.. 보스전이네.. 하잇.. 저앗.. 근데 지금.. 이덕수 깨야돼? 나 덕수씨 못깰거 같은데.. 깨! 제발 깨! 제발 깨! 죽어! 이덕수씨 에너지가 안닿는데? 니가 죽어야.. 내가.. 집에 가려봐! 포도대장.. 뭐랬지.. 이 무슨.. 아침의 나라 매화 연화! 아무리 그래도.. 국밥이.. 아.. 이 건을.. 국밥으로 간다고.. 국밥이라니.. 영희씨가 없어.. 너무 영희씨가.. 너무 귀여워.. 나 처음에 게임 오면.. 자아악! 내 따 우물로 뛰어들길래 왜 정신나간 양반인가 했는데.. 연화씨 말씀이 사실했구만요.. 경수영님이 충청도실거야 맞아요! 그래서 더 잘 어울리시는데.. 참말로 사랑하더니.. 연화는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Where are you, 연화? Where is she? 못 넘어가요.. 자아.. 이제 출발하자구요.. I don't understand.. 어? 자.. 또 포즈들.. 어디로 갈지 묻는다.. 달벌로요 달벌.. 달벌로 가야돼요 달벌로.. 달벌로 가야됩니다.. 달벌로 가야됩니다.. 아니..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되어있는데 영희씨 너무 좋아요 외국 뿐이라서.. 좋아요 뭐가 됐건..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있다는게 중요해요 아 기분이 좋아요 어! 또 전투도.. 하지만 거의 이벤트성 전투인거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이번에 될거같은.. 이게 뭐라고.. 선배님 어떻게 한번만에 이렇게 잘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개고수래 개고수래.. 세계 최초.. 안녕 블루베리 무당령전 드디어 가보도록 할게요 계란다리를 시작하면서 이명희를 찾아봅니다 오 노래가 바뀌었어요 약간.. 약간 심각해졌어 왔다! 드디어 이명희님 만나나요? 이야.. 대박이다.. 아리는 당장.. 그 굿을 멈추어라! 본인이야? 맞는데.. 우리 할머니 오늘 얼굴에.. 광이 많이 나시네.. 와 묘기씨야? 네네네.. 아.. 이건 본인이 아니죠? 이게 저에요 물로 끄라! 네네네.. 아 굿해가지고 지금 다.. 천도한건가?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다 목 들잖아 뭐 이거 자네.. 괜찮은가? 오! 네! 여러분.. 괜찮은가? 정말 괜찮은가? 밥 한 상 차려줄테니 놀고 있으시게 오.. 괜찮나요? 한번 해주시죠 왜 가죽이랑 뼈만 남아 돌아다니는가? 밥 한 상 차려줄테니 놀고 있으시게 오.. 야 또 이런 말투는 우리도 잘 안 들어갔는데 그쵸? 자.. 어! 일러스트가 나왔다! 어 이거 합시다 가여운 구렁이에 간장뚝에 몸을 맺구나 그 허물을 벗고는 사람이 되었지 아이고 예쁘다! 와 동동 우리 아기 이제부터 네 이름은 바리다 바리 당산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난 생각했다네 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이후에 선택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진대요 선택에 따라서 오오..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네 남도영처럼 헤매면서 해보고 쭉쭉쭉 해가지고 재밌게 해보고 또 명희씨처럼 옆에 친구 데리고 다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퀘스트해서 이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블루베리 자 이상으로 남도영의 블록클럽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광고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남도영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분들 기다릴게요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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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남도영 이병이도 하하하하 진짜 끊을게요 안녕 이병이도 하하하하 진짜 끊을게요 안녕 퇴근하겠습니다 아 진 interes 오 자 오 오 오 오 네 오 이 오 감사합니다.